많은 가죽들이 있는데 가죽이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어떤 재질을 쓰느냐가? 아무래도 우리 몸에 직접 닿으니까요. 중요할 것 같은데 좋은 가죽 고르는 방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첫째는 미끄럽지 않아야 됩니다. 미끄럽지 않아야 된다. 미끄러운 것은 차가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할 때 몸이 안정이 안 돼서 온몸이 긴장하기 때문에 피로가 가중되고 사고 시에는 엉덩이가 앞으로 밀리는 서브마리 현상이라고요. 엉덩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안전벨트가 배를 조이는 현상이 생겨서 오히려 장파를 일으키거나 늦골까지 부서지는 현상이 있습니다. 화학 성분이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. 가죽에서 화학 성분이 나오는군요. 그러면 그런 나쁜 가죽, 그런 안 좋은 가죽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어요? 제일 좋은 방법은 파이어 테스트라고요. 라이터풀 정도로만 해봐도 효과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. 네, 어떻게 달라요? 이게 뭐죠? 이게 우수한 가죽에 평가받는 독일산. 독일산? 아주 좋은? 네, 그렇습니다. 이건요? 이거는 중국에서 생산된 가짜 가죽입니다. 전형적인 싼 가죽을 할 수 있는 거죠. 아, 싼 거. 진짜 가죽 같은데? 이건 뭘로 만드는 거예요, 여러분? 이거는 돼지 비계층을 압축해서 화면에 드릴 코팅을 하는 내장을 만드는 공포으로 만들어요.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불을 붙여요. 불 붙여요? 몰라요. 근데 이거는 이렇게 불이 붙어있지 않습니까? 어, 불이 붙었어요. 이쪽 거는 불이 그러면 까맣게 그냥 수처럼 되고요. 이건 계속 타고 있지 않습니까? 와아.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이게 왜 지금 까맣게 타고 있어요. 이렇게 타고 있지 않습니까? 이거는 불이 붙고 안 붙고 떠나서 이 안에 화공약품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. 삼겹살 찔렛 냄새가... 충격적입니다. 아니, 내가 사랑한 내 아이들과 내 아내와 내 가족들이 타는 차에 지금 이렇게 동물, 돼지 비계를 압축한 가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... 이런 걸... 아무튼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. 저는 아, 우리 정말 피부에 맞닿는 가죽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몰랐거든요. 아, 그냥 뭐 쌓으면 그냥 대충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인체에 이렇게 해롭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